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11월 1일 드디어 금요일 이민일 일간별 운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드디어 만명이 넘어갔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렸거든요 오늘의 운세를 특별한 날이 없으면 거의 매일매일 올렸던 것 같아요 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술월이죠 갑술월이고 수로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갑술월은 약한 신금이 9일 지나갔고 정화가 3일 지나갔고 그리고 무토 무토가 18일 저희는 이 무토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토가 일반적으로 지지 아래에서도 세력이 세고 위에 청간에서도 투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비경겁제로 작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제 밤이니까 그렇죠 어제 밤 늦게 이 무토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는 분 이게 비경겁제로 굉장히 많이 짓누름을 당하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좀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시간에는 거의 긴급상담이에요 이 무토 기간이 끝나셔야 돼요 일단 사소한 일이라도 이 무토 구간 안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심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눌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것을 빼주려면 빨리 경금이나 심금 같은 그런 금기운이 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좀 단단하신 분인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에너지를 이제 볼 텐데요 음 오늘은 물론 일관별로 다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운들이 좀 많아요 본인의 일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불금이죠 자 이제 갑목 분들부터 볼게요 갑목 갑일감 분들은 갑자일주 갑신일주 이런 일관들이 쭉 있을 텐데 전부 갑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다 갑이에요 편인이 들어왔죠 편인이 걸럭지 앉은 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빛나는 날이에요 내가 업이 될 수 있는 이 일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상당한 입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장사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어떤 연애 사업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본인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따내가지고 해외 시장을 뚫었다거나 보통 이 갑일관 분들께서 스케일이 큰 일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좀 자잘한 일들은 안 해요 스케일이 좀 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일을 오늘은 건수를 하나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 볼게요 을목 분들은 정인이 제왕지 앉은 날인데 오늘 좀 본인이 힘이 딸리는 계약이라든가 고매권이라든가 물건 사는 거죠 그리고 1대1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날인데 문제는 이러한 계약을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매권이라든가 계약에 대한 계약 비용이라든가 이런 돈들을 무리하게 융통을 받아서 즉 빌려서 맞춘다거나 혹은 기한도 넉넉하게 맞춘 게 아니라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을 굉장히 좀 세게 무식하게 감행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일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일관분들은 평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게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화일관 분들한테는 관성이 들어오는데 병화분들은 오늘 좀 극단적이에요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임수가 이 병화 입장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특히 병화가 격이 높지 않을 경우 병화가 뭐 3개씩 있다거나 2개씩 병존이 돼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격이 낮은 병화 빛이 바랜 병화일 경우 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을 도난을 당한다거나 혹은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소문들 구설수, 시비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더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발행이 되냐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거의 좋은 쪽으로 제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양극화가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토에서도 무게가 많이 하반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쪽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달라져요 같은 병화라 하더라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관성 그것도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 좀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생각이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또 활동성이 매우 매우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이제 집콕하고 그냥 집순이 집돌이가 되고 싶은 날이 되는데 한 공간 안에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특히 특정 장소에 발이 묶이고 연차를 내고 집에서 칩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상황 때문에 발이 묶여서 숙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일관들 다 그런 운이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운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십시오 당연히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신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일관분들은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 굉장히 왕성한 경제활동도 예상이 되고요 한편 좀 안 좋은 거 관제구설 운도 같이 생겨나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관제구설일 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회사에서 내친다거나 아니면 정리해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심할서를 쓴다거나 이 정도의 악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겨나는 스타트하는 수준이고 내 편보다는 좀 안타깝지만 안티들 나한테는 적이죠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반대편의 분들의 입담이 강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 짝이 없는 싱글분들은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몸이 나른해지고요 몸살 기운 들어왔거든요 몸살도 하루 일원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관리 잘하시고 맹윅력 높은 분들은 이렇게 정체되면 정화도 그렇지만 기토도 맹윅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살에 시달릴 수가 있고 이게 독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저녁 약속은 컨디션이 내가 좀 많이 다운돼 있다 그러면 그냥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기토분들 오늘 그냥 쉬세요 편안하게 따뜻한 거 드시고 일찍 잠자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일관분들은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헤어지는 거랑 또 새로운 만남이 오늘 둘 다 들어와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식과의 이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독립을 시켜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식이 먼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어서 이별을 겪게 될 수 있어요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싱글분들은 사업을 정리하게 될 수 있고요 사업하신 분들 요즘 많죠 그리고 또 기존 직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운을 겪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곳으로 지금 본인이 기존 것과 이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신검을 보겠습니다 네 신검분들은 상관이 퇴지에 앉은 날이 되는데요 오늘 액대 마시는 날이에요 나쁜 일들은 피해가시고 또 본인 능력밖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는 사업을 아예 접게 되시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식과의 인연을 본인이 끊으려고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까 거하고는 기존이라고 인연을 아예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날이에요 기존 일이나 사업과는 인연을 마무리하시는 날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관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이민 일이니까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연락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주변인들을 어쨌든 도와주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은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일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삐딱해지는 날이에요 일탈 일탈은 갑자기 타락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숨겨서 감추고 있었던 일들을 즉 거짓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선을 넘어서 나에게 무리하게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선을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요 밤늦게 카톡 메시지 오거나 밤늦게 문자 들어와서 답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을 좀 끄어서 웬만하면 무리함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들은 그냥 무리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반응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분들이 선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또 오늘 본인한테 건너오는 말들은요 거의 진짜 거의 버려야 될 말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은 거짓 팩트가 아니라 거짓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거의 버리셔야 돼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자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주말이 또 다가왔습니다 힘내시고 한 주 동안의 피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날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